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 내부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미 영국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에 진정한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내 허드슨 연구소 토론회에 참석한 김대럭 주미 영국대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에 있는 영국대사관을 통해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 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럭 대사는 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은 제재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진정한 비핵화 조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미국과 영국의 긴밀한 협조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함께 지난 16일 런던에서 민간 보험업계와 회의를 열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 차단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 최근 영국의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미국과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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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